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유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간은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간의 색깔은 레드와인과 비슷한 검붉은색이다. 이 중요한 기, 간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혈중 내 화학물질 조절 담즙 생성 위장과 내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처리함 신체에 중독을 피하기 위해 약물을 대사 작용함 혈장용 단백질 생성 빌리로빈 정화지방 조절 이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간은 500가지가 넘는 신체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간의 염증이 생겼다? 간 크기가 정상, 보다 커졌다면 간종 또는 간의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간염,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성 간, 질환, 알코올을 대량으로 마시면 간 세포가 손상된다. 화학물질 또는 독소 섭취 세균성 감염증지, 방이 높고 부실한 식단은 간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병하는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균 또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간의 염증이 생기, 면양물을 복용해야 한다. 알코올로 인한 것이라면 금주를 해야 한다. 간의 염증을 치료하는 천연요법 엉겅키 차이차는 염증을 퇴치하고 간의 적절한 기능을 촉진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재료 큰 엉겅키 1스푼, 10ml, 루마아피쿠라타팅, 크 40방울 물 1컵, 250ml, 만드는 법 1월 4일컵을 하루에 4번씩 마셔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재료를 섞은 뒤 나눠서 보관하자. 민들레 민들레는 특히 염증이 생긴 간을 치료하는 데 권장된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정화제일 뿐만 아니라 간지방 수치도 낮춰준다. 볼도 볼도는 알칼로이드가 함유된 약용 식물이다. 볼도의 성분은 담낭의 기능을 도와 결과적으로 간정화에 도움이 된다. 녹차 녹차의 항산화제는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 또한 에피갈로카테킨칼레, 이트로 알려진 물질로 인해 간의 지방 축적을 퇴치할 수 있다. 타마린드 타마린드는 간 염증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천연정화제이다. 타마린드는 차로 마실 수 있다. 파파야 으깨고 걸러진 파파야 씨앗에서 나온 즙은 간을 위한 훌륭한 정화제이다.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이 생긴 간치료에 도움된다. 뿐만 아니라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아티초크는 굽거나 삶거나 즙을 내서 마실 수 있다. 레몬 레몬은 소화를 돕고 항산화 성분을 제공한다. 레몬을 매일 먹으면 염증이 생긴 간에 좋다. 재료 물 1컵 200ml 레몬 1개의 즙 만드는 법. 레몬즙과 미지근한 물을 섞은 뒤 공복에 섭취한다. 참고 모든 차에 레몬, 즙을 넣어 마시면 좋다. 레몬은 간에 좋은 과일이다. 배 배에는 팩틴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된다. 또한 위에 분비도 촉진시킨다. 배는 맛있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다. 자몽 자몽은 간 정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함유된 과일이다. 자몽은 그냥 과일로 섭취하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세이지 세이지를 차로 마시면 지방산 제거에 도움된다. 감초 감초는 간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보호한다. 또한 항염증제의 역할도 한다. 감초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간 염증 치료 효과가 있다. 감초는 차로 마실 수 있다. 재료 물 2컵 500ml 감초 2스푼 20g 스타하니스 1쯤 볼 도 1스푼 10g 꿀 선택사항 만드는 법물 1월 2일 리터를 끓인 뒤 감초 2스푼과 스타하니스를 넣는다. 잘 섞이도록 5분간 끓인다. 5분이 지나면 불을 낮추고 볼도 잎을 첨가한다. 뚜껑을 덮고 5분간 기다린다. 더 좋은 풍미를 위해 꿀로 단맛을 내도 된다. 식사를 한 뒤에 2차를 마시면 된다. 생강차 생강은 간의 지방과 독소를 청소한다. 생강은 지방 간에 매우 좋다. 천연요법은 질병으로 인한증상 완화 및 신체 회복에 도움된다. 하지만 결코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